여기는 제가 예전에 1층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2층으로 방이 나와서 방이 작죠 크진 않습니다 방 크진 않고 가격이 싸요 대신에 천에 29만원입니다 관리비는 8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현지층은 반지하가 아니고 2층입니다 지상층이 천에 29만원이면 싸죠 대신에 보시다시피 옷장 없고 침대가 하나 있네요 칫솔을 한번 그래도 여기 벽걸이 에어컬린드에서부터 이쪽 벽걸이가 3m 나오고요 여기 창문에서 여기 싱크대까지가 2m가 조금 넘네요 아마 천에 29만원이면 대부분 반지합방일거예요 하지만 지상층에 천에 29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이 가격대에 지상층 원룸 자체가 많이 없죠 그래서 나는 연식이 이 정도도 괜찮고 반지하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이 가격대에 이런 건물이 많이 없어요 다 이제 이거보다 깔끔하면서 같은 가격이면 반지하거나 좀 더 크면서 더 비싼 집이거나 그래서 짐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옵션은 다 있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